들어가기 힘들어서 각자 자기소개 한 번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? 네 그러면은 저희 팀이 가장 귀여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팀에서 귀여움을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알아요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큐아에서 포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냥 삭제하지 마시고 꼭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 업로드 해주신 다음에 해시태그 아큐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게요 저희 팀원들이 빠지지 않고 모니터를 하고 있으니까 업로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큐아에서 네 기록식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유성이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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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제 이름은 본문이고요 저희 팀 이름 아큐아 마이마이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최근에 머리를 기르고 있어서 어 지금 앞머리가 코까지 오는데 춤추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살짝 어 흐릿하게 보여요 이 앞머리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눈동자에 담겼습니다 사랑합니다 땡큐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네 어 어 오늘 수요일인데 어 저 오는 순간 금요일인 줄 알았어요 오늘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공연 가지셔서 너무너무 지금 힘이 많이 나고요 어 어 다음 경연 때 여러분들도 또 찾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큐아에서 안무 맡고 있는 아하 하 후유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멤버 한 명 한 명 자기소개 다 했는데 조금 지루하셨겠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꼭 저희 이름 많이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곡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연이 후반부에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큰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박수